제2회 소팔코사놀베 본선 99 이창호 구단과 이창석 6단의 대북입니다. 이름이 비슷하죠. 친척이나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. 이창호 구단은 설명할 필요가 없죠. 그런데 이창호 구단이 올해 들어서 아주 최악의 해를 보내고 있죠. 1월 달에 2승 7패를 했는데 그 2승이 고바이시 고이치 구단이랑 예외핀 구단한테 이긴 겁니다. 뭐 지면 이상한 사람한테 인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줬어요. 랭킹이 폭락했죠. 14개단 떨어져서 60위까지 떨어졌습니다. 이창호 구단이 국내 랭킹 60위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데 거기에 충격을 받았나요? 2월 들어서는 다시 이기고 있습니다. 반면 이창석 6단은 계속해서 요즘 잘 나가는 기사죠.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국내 예산 다 통과했고요. 현재 10연승 중입니다. 랭킹도 11위, 지금 10위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. 이 두 기사에 대구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. 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창호 구단이 흑번입니다. 흑번에서 이창호 단이 양화점을 두고 좌변에서 날일제 양쪽 걸치고 가운데 두는 이 포석. 이거 제가 바둑강좌에다가 올렸습니다. AI 포석에서 흑번으로 이창호 단이 두는 필승 포석이다. 여기까지도 똑같아요. 인공지능은 이 흑번의 포석을 안 좋다고 얘기합니다. 그런데 이창호 구단이 이걸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. 왜냐? 간단합니다. 이창호 구단의 생각에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백이 이선을 기는 수들, 이선을 기는 수들이 좋을 리가 있냐라는 거죠. 이선을 기는 수가 좋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. 초반부터 이선을 기었는데. 그러니까 이 포석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는데 AI는 이렇게 진행이 되면 한 두 집? 거의 한 집 반에서 두 집 정도 불리하다고 나와요. 흑이. 그럼에도 이창호 단은 고집을 꺾지 않고 본인의 주관대로, 본인의 주관대로 두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두고 여기까지. 들여다봤는데 이 들여다본 타이밍이 조금 독특해요. 보통 여기 안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변에 두는 거를 블루스팟으로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전에 프로기사들도 다 여기다 많이 뒀습니다. 그런데 지금 들여다본 거예요. 왜냐하면 이창호 단은 들여다보면 잘 이어줬거든요. 그런데 이창호 단이 생각했을 때 지금은 이어주는 게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. 하나 더 밀었으면 모를까? 안 밀었으면 안 이어준다. 강하게 막았어요. 이 수는 좋은 수다. 이렇게 흑이 막은 수가 굉장히 좋은 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리는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것 때문에 승률이 엄청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. 자, 여기 하나 하고 이 자리를 100이 안 두면 예를 들어서 100이 안 두고 들여다봤으니까 끈을 내고 두면요. 그냥 단순히 저처만 이어도 받아야 됩니다. 그리고 여기 빠지는 게 선수죠. 귀에 대해서. 그리고 이쪽 어디를 두면 뭐 여기 어디를 두나요? 이렇게 뒀다고 하면은 이거는 100이 좀 당한 거예요. 그러니까는 우변을 둔 거는 당연합니다. 자, 여기 뭐 이렇게 진행됐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초반 포석에서는 100이 좋습니다. 이 돌들이 잘 타게를 해요. 이창호보다도 국후에 이런 100돌들이 잘 타게가 돼서는 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 중앙에 든 흑의 수는 블루스팟이고 좋은 수였지만 이후에 진행해서 나온 것처럼 100도 잘 두었기 때문에 흑이 블루스팟 하나 뒀다고 바둑이 역전될 리가 없잖아요. 다만 이 한 칸 든 수는 이렇게 두는 게 좋았습니다. 그러면 이제 흑도 다른 것을 두는 거예요. 그런데 한 칸 띄웠는데 여기를 그냥 받아줘서 민 거랑, 넣은 거랑 원래 100이 늘었어야 되는 거거든요. 늘었는데 한 번 더 밀어준 꼴이 돼서 100이 잘못 든 게 없었던 일이 됐습니다. 자, 여기 끼운 수도 그냥 미는 거거든요. 끼운 수는 좀 과해요. 근데 이 차보다는 태연하게 끼우고 밀어서 받으면 이렇게 두면 된다. 여기 집이 꽤 크게 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. 이게 이창후단은 변해서 이렇게 좀 집이 나서는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전혀 아닙니다. 지금 이거는 100이 이렇게 늘어서 둬서 두텁게 돌았으면 100이 지금 꽤 괜찮은 꽤 괜찮은 포석이에요. 한 3집 반에서 4집 정도나 유리합니다. 이창후단은 이제 이렇게 둔 자체로 집이 나서 괜찮다라고 생각한 건데 100도 두텁거든요. 자, 그리고 이 이창후단 포석의 특징은 여기를 끊는 데 있어요. 젖치고 끊는 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받아주면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. 원래 그럼 이 단수까지 마저 치고 이으면 이렇게 둔다는 겁니다. 나중에 여기 막는 게 선수예요. 이 기기에 굉장히 기분 좋다라는 거죠. 끝내기로 득을 봐서 그래서 그게 싫어서 이렇게 따내면 바로 패를 들어갑니다. 패들어가서 팻감으로 이런 중앙을 괴롭힌다든가 다른 데 두면 바둑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. 그래서 이창후단이 그게 싫다고 이렇게 가변을 받았어요. 바꿔치기가 됐는데 애초에 이수의 목적은 여기를 우변을 꽝 틀어막는 데 있습니다. 이걸 선수로 틀어막겠다. 그럼 선수로 틀어막겠다는 거는 두수, 세수인데 백이 손을 빼면 흙이 젖히는 자리가 너무 기분 좋으니까 백한텍을 받으라는 거예요. 그렇다면 배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? 이걸 안 받아야 돼요. 안 받고 이쪽을 뒀으면 백이 지금도 내지 부수해야 합니다. 그런데 실전에서는 오른쪽을 딱 뒀더니 나는 목적했던 바를 다 이뤘어 하고 손을 빼고 화면을 돌아와서 차이가 한지판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. 여기 원하는 걸 다 했거든요. 붙였는데 받았고 오른쪽도 선수로 막았습니다. 이왕 이렇게 된 거 백이 석점을 마저 잡았는데 여기 공격을 하면서 이제 발판을 추격의 발판을 마련한 거예요. 자, 여기 급소를 한 방 때리고 여기 아까부터 여기 치고 싶어서 이렇게 뒀던 거거든요. 이 장이 굉장히 기분 좋은 것이죠. 그냥 받아주기가 억울해서 다 주겠다 하고 하나이고 단수를 친 겁니다. 손을 빼려고 둔 거예요. 자, 여기 둬서 지금 이 장면에서 흑이 이렇게 왔으면 1.3집까지 추격이 됐는데 한 칸 빛나서 옆으로 왔어요. 그러면 항상 저게 급소가 나이 급소. 흑이 둬야 될 곳을 안 뒀다 해서 100이 그 자리를 차지하니까 차이가 1.9집으로 늘어납니다. 1.3집이냐 1.9집이냐 뭐 0. 몇 집값뿐에 그래 그러는데 이 바둑은 시종 미세한 바둑으로 흘러가요. 아까 앞에 2차원 부담이 좀 분리했을 때는 4집까지 벌어졌지만 지금부터는 계속 미세한 흐름으로 흘러갑니다. 자, 여기 뚫은 수가 좀 욕심이 과했어요. 먼저 하나 같이 뚫어놓고 연결하자고 할 때 이제는 이 석점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. 너무 커서. 그러니까 이거 하나 선수할 때 여기 들여다보니까 여기 이어야죠. 이거 뚫리면 이 전체가 다 위험해집니다. 그러니까 이어야 되고 받을 때 결국은 100도 요도를 받아야 돼요. 튼튼해져서 뒤로 돌린다든가 이런 거 수가 안됩니다. 흑돌이 지금 엄청나게 튼튼해요. 이거 뭐 아무런 득이 없죠. 보리선수입니다. 그래서 연결하고 100도 여기를 막아서 여기 집에 크게 났죠. 이렇게 돼서는 흑이 우세한 게 맞아요. 근데 얼마나 우세하냐. 한집 한집 반 정도 굉장히 미세해요. 지금 이 바둑은 요 한집 한집 반 같고 시종일관 그 차이 갖고 바둑이 유지가 됩니다. 많이 유지하지 않아요. 자 여기 뒀을 때 여기 다 이런 정도고요. 흑이 천천히 선수 끝내기를 다 합니다. 이런 건 다 선수예요. 근데 여기 붙인 수가 문제에 하셨습니다. 이거를 꼭 둬야 되나요? 이게 둘 이유가 없거든요. 이 둘 이유는 있어요. 뭐냐면 원래는 여기를 이렇게 따내는 건데 100이 여기를 끊으면 우변이 좀 찝찝하죠. 붙이는 거 이런 거. 그러니까 받아야 된다. 이렇게 하면 이쪽을 왔을 때 사냐 이거죠. 요거 하기 전에 먼저 이거 와서 여기 건너붙여서 끝난 수 같은 거 요런 걸 좀 노린 다음에 그렇다고 이렇게 그냥 받는 건 요거 끝내기도 좀 당하고. 이런 쪽에서 굉장히 찝찝하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안 당하려고 둔 거예요. 그렇지만 요 흑일로 하나 따낸 수가 보시면 굉장히 두텁죠. 더우나 석점 또 따먹는 것도 있습니다. 이렇게 뒀으면 흑의 승률이 95%까지 올라갔을 거예요. 요거 하나 따먹었으면 실전은 여기 붙인 수가 좀 과해서 다시 바둑이 뒤집어집니다. 여기에서 이렇게 두고요. 그냥 따는 게 더 나았고요. 어쨌거나 지금도 비슷한 결과죠. 단수 치고 빠져서 지금 굉장히 미세해요. 굉장히 미세한데 요거 단수 쳤을 때 이 수는 이제 이어주면 요쪽과 관계가 되어있는 거죠. 이걸 이어주면 버티는 거죠. 이렇게 두고 이걸 따내는 건 좀 위험합니다. 이쪽이 선수로 들으면 귀에서 수가 날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 이런 데 두고 이런 데 두는 게 선수로 듣는다. 그러면 수가 날 수가 있어요. 이쪽 귀에서 그러니까 이런 쪽을 함부로 잘 못 봤기 때문에 반수를 친 건데 그래서 그냥 따낸 거예요. 뒷맛 좋게. 그러나 이렇게 뒀을 때 백이 여기를 틀어막았으면 다시 반집 정도 차이로 백이 역전입니다. 흙이 손을 빼고 우벼하게 큰데 이런 데 지키면 여기 빠져듯이 놓고 따는 게 굉장히 많아요. 귀 자체로 흙이 자체도 백일 자체도 크고요. 이렇게 뒀을 때 놓고 따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반집 정도 차이로 다시 뒤집어지는 거였습니다. 그런데 안 두고 계속 받아주고 딴 데를 두거든요. 이 이윤수로도 여길 막아야 돼요. 다 안 두니까 이거 두고 따냈을 때 이것도 받아요. 다 여기가 제일 큽니다. 지금 그리고 기어코 크기 좌상기 가장 요청이 이곳을 딱 차지하는 순간에 크게 승리가 확정이 돼요. 그럼 확정이라 그래서 얼마나 차이가 나냐 반집에서 한집 반 정도 한집 반 정도 유리한데 최소 반집은 유리하다. 이런 거죠. 그런데 이 한집 반의 유리함을 이창후단이 끝까지 유지합니다. 확실히 이창후단은 원래 이제 좀 예전보다 그 이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 깜빡깜빡하는 게 있어서 속기바둑이 약간의 실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 소팔코산을 배는 제한시간 2시간짜리 장고바둑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서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각구성 두니까 깜빡이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한집 반을 끝까지 유지해요. 전혀 실수가 없습니다. 완벽한 그 끝내기 마무리로 아까 한집 반 유리했던 게 끝까지 한집 반 유리해요. 변화가 없어요. 대단하지 않습니까? 여기서 바둑이 계속 둬서 요런 거에서 두 점 잡히고 그러지만 손해가 아닙니다. 계속 끝내기를 하면서 여기서 다 잊고 그러면서 한집 반 유리함이 끝까지 유지되어갖고 다 받아주니까 여기서 돌을 걷었습니다. 이창성육단이 돌을 걷었을 때 흙의 승률 98% 막 이래요. 집 차이는 한집 반이요. 이창하우단의 끝내기 실력 신산이 돌아왔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